목포 세안교회는 물멧돌교회 안호성 목사를 강사로 봄 대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. 11일 저녁부터 사흘 동안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안호성 목사는 20년의 목회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믿음과 축복, 승리의 법칙을 신자병법이란 주제로 정리해 5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습니다. 안 목사는 축복과 은혜, 부흥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은 바로 감사라며 우리의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면 감사의 크기만큼 은혜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익숙함으로 당연한 줄 알았던 또 영원할 줄 알고 뒤로 미뤘던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고 표현하는 성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.